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닷밤의 나도나도입니다. 지금 저희는요, 오늘 점심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저녁은 파티입니다. 점심은 무려 카판만 먹었어요. 뭐죠? 삶을 팝콘. 버우도 먹었어요. 버우. 버우주 왜 안 물어봐? 뭔데? 버우가 뭔데? 버트 월딩어. 발음을 불려야 돼? 네. 그래서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요. 비켜, 비켜. 오늘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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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ㅠㅠ 피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뚜기에서 광고를 받았어요. 바로바로 화덕스타일 페페로니 디아블라 피자와 화덕스타일 트러플 풍기 피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점심을 간단하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퇴근해가지고 저녁 파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에어프라이어 조리예요. 에어프라이어 넣기 전에 30분 동안 실온에서 해동을 하면 더 맛있대요. 더 쫄깃해진다고 해서 얘를 꺼내놓고 저희는 이 친구들을 더 빛내줄 그동안 간단하게 같이 먹을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해동을 하면 더 맛있다고 하니까 해동을 할 겸사겸사 함께 먹을 거를 하면 재밌고 근데 굳이 사실 해동 안 해도 맛있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완벽한 레시피 생각해놨어요. 지친 몸을 들고 퇴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죽겠다 지금. 아 힘들다. 집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이 다 돌아가고 아까 고민하는 거지. 할까? 내일 수요일인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이콜 못 드시면 음료, 와인 같은 거 요즘 즐기시는 분들 많이 그런 거 다 갈 것 같아요. 이 피자를 꺼내서 바로 씻어요. 씻어. 딱 나온 다음에 이걸 딱 돌리고 엔드스 딱 뜯어가지고 완벽하지? 그치. 그러면 집에 있는 아늑함을 느낄 수 있지만 밖에서 사먹는 화려함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약간 슈퍼 울트라 호우 파티. 응. 저희처럼 오늘 이렇게 쉬는 날이다 싶으면 꺼내놓고 요리까지. 응.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 만들 거냐면요. 쏘야 떡볶이. 쏘야 오븐 치즈 떡볶이. 칼집을 정성스럽게 넣네. 소세지는 중요하거든. 그럼.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초간단이죠? 초간단하게 피자를 먹는데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케첩. 자, 쏘야 만드는 방법은 쉬워요. 고추장 두 스푼에 케첩. 1대1 동량으로 넣어주세요. 오케이. 좀 더 넣어주세요. 됐죠? 네. 그 다음 물엿 한 스푼. 아닌 것 같은데요? 잘 섞어주세요. 물 50cc 넣어주세요. 이 정도면 50cc 될 것 같아요. 대충 넣어요. 아시죠? 나도의 요리. 쉽게 하라. 했다가 만약에 맛 없잖아요,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 돼요. 그럼 얘가 존재감이 사라져죠. 원래 정성으로 먹는 거예요. 자, 기름을 둘러주세요. 소세지를 볶아주세요. 맛있겠다. 아, 나 그냥 이대로 먹고 싶다, 야. 하지만 더 맛있게 먹기 위해 참습니다. 떡을 여기 넣어주세요. 고추수 오늘 열심히 다 넣어주세요. 떡은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떡은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물 한 컵만 주세요. 됐어요. 우리 에어리 넣은 거니까 뜨거워요.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면 전 이제 끝났어요. 테페로니 디아블라 피자부터. 오! 테페로니 많이 들어갔다. 와, 맛있겠다. 치즈가 고급 치즈 같은데? 오, 맛있겠다. 오, 찐 페페로니야. 오. 자, 이 친구부터 그러면 180도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서 저희는 한 판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4분 30초. 그 정도? 저는 그 사이에 치즈 5분 요거 완성시키겠습니다. 그 입으로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썰었어요, 제가. 좋아, 이 친구는 오븐에 넣겠습니다. 브라타 치즈 샐러드도 준비했고요. 오늘의 컨셉은 이트라리안 레스토랑. 이트라리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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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피자. 자, 그래도 에어프라이어 넣고 금방 되니까 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는데? 오, 와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어. 자, 그 다음 트러플 풍기 피자. 오, 와 찐버섯인데? 와, 이거는 꿀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게. 꿀도 준비해야겠다.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응. 오케이,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또 훌륭하게 구워 보겠습니다. 네. 피자 장인이 된 것처럼. 오늘은.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 우와! 우와! 대박이지? 대박이지? 따라라라따. 짠. 얼른 먹어볼까요? 피자가 식기 전에 먹기 전에 여러분, 오뚜기 몰에서 피자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바로바로 담을 수가 있거든요. 짜잔. 얼른 담으세요. 화덕 스타일 트러플 풍기 피니자. 도동, 도동. 화덕 스타일 페페로니 디아블라 피니자. 여러분,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먹으면 여러분들 100% 먹고 싶으실 테니까요. 내 핸드폰으로 있어. 오뚜기 몰. 지금 받아놨는데요, 제가 일부러? 야, 빨리 먹자. 먹자, 먹자. 네, 빨리. 응, 페페로니부터 먹자. 제가 자를게요. 오, 너무 맛있겠다, 오빠. 아, 오랜만이야. 이렇게 약간 집에서 분위기 있게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이게 해가지고 파티하기에 딱 좋아, 그냥. 약간 레스토랑 온 기분인데? 그럼, 그럼. 아, 이 불빨 먹어보자. 이 불빨 떠나. 자, 운동 잘했어.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건배. 짠. 콜라 한입 하고. 이렇게 파티할 때요. 오, 맛 따끈따끈해. 짠.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이게 확실히 소스가 맛있네. 이게 소스 지금 토마토가 엄청 느끼한 토마토 소스 말고 상쾌한 토마토 소스예요. 도우가 되게 쫄깃쫄깃한데? 확실히 다르다. 거기 설명서에 더 있는 대로 해야 돼, 확실히. 바삭바삭하고 쫄깃쫄깃해요. 괜찮네. 음. 이게 30분 이상 해동하고 먹으면 도우 식감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진짜 바삭하고 쫄깃해요. 이거 30분 진짜 하는 동안 요리 이런 거. 빨리 먹어보게. 응. 자, 해보세요. 피자 이런 거. 뭐야, 너 들어가. 난 노 파프리카요. 30분 안에 뚝딱 만든 소떡 떡볶이. 이게 얘가 30분 해동할 동안 이런 거를 하나씩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네. 우소떡, 자피자. 자솟떡, 우피자. 다 먹어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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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분 담당이었거든요. 다 제가 만든 거라서 다름이 없어요. 제가 구웠죠, 제가 구웠죠, 제가 구웠죠. 쉽네.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야겠어. 요리 못한다니. 같이 먹어봐.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리는데요? 저는 케찹같은 토마토 소스류를 좋아하거든요. 토페인도 좋아해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아 이런 말 하면 안되지? 저번에서보다 더 쫄깃쫄깃한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희 이거 한 번은 그냥 바로 먹었어요, 거의. 테스트할 때. 그때도 맛있었는데 식감이 진짜 더 쫄깃해요. 파랗하고. 그리고 화덕에 불향을 여기다 담아내셨대요. 실제로 화덕에 넣어서 직커블를 넣어서 끓는 자국들이 있거든요? 화덕피자 특유의 불향 같은 게 있어요. 약간 까묵까묵한 게 비주얼도 약간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니? 그니까. 아니 간단하게 그냥 꺼내온 건데 뭐 식혀서 사먹은 그런 느낌이야. 이거는 집에서 요리를 할 줄 알거나 이러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맞아. 이제는 진짜 사양이 좋아졌다. 나 어렸을 때는 진짜 피자 귀한 음식이었네. 이탈리안 피자 못 먹었죠. 아 그런 거는 존재도 몰랐어, 진짜. 이탈리안 음식인 것조차 몰랐어. 저희 달밤에 놔두니까 또 연애 얘기를 하자면 연애할 때 하루에 3만 원씩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다. 저희가 단안하고 돈이 없어서 왜냐면 학생들이 왜 진짜 크리스마스에만 먹었어요, 저희? 거의 그랬어요. 응. 이거 먹어보고 싶어 빨리. 여기가 맛있어 보이잖아? 버섯 많은 부위 줄까 노릇노릇한 부위 줄까? 선택. 여기 버섯도 많은데? 그래 그걸로 해. 여기 버섯도 많고 노릇노릇도 한데? 응. 여기다 저희 브라타 치즈도 올렸거든요? 하지만 원재료를 먼저 먹어보자. 살짝 비켜 있어라 치즈야. 우와. 있어? 이거 트러플 향. 트러플 맞죠 이거? 저는. 음. 맛있는데요? 맛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트러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버섯도 그냥 그렇거든요? 응. 근데 너무 고급스럽고. 응 고급스러워. 이거 왜 먹었는지 알겠네? 나는 원래 트러플을 안 좋아하는데. 어 그래? 응. 이제 왜 먹었는지 알겠어? 응. 이것도 잘 어울리지. 아직 못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응. 이거 꿀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꿀꿀꿀꿀꿀꿀꿀. 아니. 왜 쳐다봐? 아니 뭐라고 하나. 해석하려고 노력해봤지. 뭘 뭐. 왜 꿀꿀꿀꿀꿀꿀. 그거 알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트러플 버섯은 돼지를 이용해서 찾는대요. 아 왜 돼지를 왜 지금. 난 갑자기 트러플 먹으니까 그 생각이 나잖아. 트러플 먹으니까 생각난거야. 왜. 그냥 생각이 나잖아. 이렇게 세팅하니까. 응. 야. 이거 한잔 해야겠다. 맥주나 와인이랑 먹어야 되겠네. 아우 다 잘 어울리지 이거는. 이거는 애들 있는 집은 애들 있는 집대로 난리 나고. 그러면 우리 같은 신혼부부인 신혼부부대로 퇴근해서 치. 맛있다. 음. 맛있네. 응. 난 솔직히 얘는 무조건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오뚜기잖아. 응. 그래서 토마토소스에는 뭐 일단. 응. 그냥 그 도가 텄어. 응. 그래서 무조건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제가 좋아하는 부류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랬거든요. 이게 더 맛있을 지역인데. 이거 진짜. 아 이거. 갈릭 소스. 오오오오오. 난 이거 좋아해거든. 피자 찍어먹는거야. 나도 손잡이 하나만 빌려주면 안 돼? 아아. 조금만. 반쪽만. 손잡이 다 드시면 어떡해요. 이거 필수인데. 아니. 저는 원래 손잡이 좋아해서 그냥 막 먹었죠. 나도 좋아해서. 폭 찍어서. 손잡이. 손잡이! 제가 남편이니까 빌려준다 손잡이에는 마늘 소스가 꼭 있어야 돼 와 핸맛이네 왜이렇게 맛있냐? 진짜 괜찮네요 여러분 장바구니 담아놓으시고 시키셨어요? 진짜 사셨어요 음 맛있는데? 달밤이 나도나도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애 이야기 저희 하늘에 3만원을 살던 시절 얘기해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가 그 당시 한 달에 18만원인가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버져도 13만원? 그러니까 달마다 다르지는데 당연히 알바니까 이제야 그러면 연애는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거 싫어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근데 대리케를 하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밥 한 번 먹으면 이거 파스타 한 번 먹었잖아? 3만원은 그냥 먹어요 아이 꿈도 먹고 파스타는 응 요거 파자피자집 가잖아? 배는 안 부르는데 3만원은 그냥 먹는 거니까요? 피자 하나에 8천원 된다고 꿈도 먹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손바닥바닥에 나와요 응 파스타도 그런 집은 비싸 응 저희가 맨날 저렇게 살다가 안되겠더라고 8만원은 저 그때 유튜브 할 때 유튜브 재료비로 썼어요 맞아 그때 유튜브 시작했을 때요 심지어 응 그리고 나머지 10만원에서 6만원을 한 달 데이트비 나머지 다 돈이 냈어요 그 땐 그랬어 왜냐면 저는 알바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응 유튜브도 유튜브인데 나 그때 막 요리학원도 다니고 바쁘게 살았어 맞아 나머지 그러면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한 달 데이트비용 쓰고 나머지 4만원 이제 저 가끔 못 사거나 저 뭐 사먹거나 이럴 때 썼거든요 그래서 그 겸사겸사 우리가 우리 한 달에 하루에 만나면 데이트하면 3만원을 사보자 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만원이면 진짜 할 거 없거든요 솔직히 점심 먹고 왜냐면 저희가 11시쯤 만나서 8시에 헤어지는데 점심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영화도 못 보고요 카페도 못 가고요 밥만 먹고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선택을 해야죠 집중을 해야 돼 응 제대로 된 음식 같은 걸 먹고 싶으면 밥만 먹을 수 있고 응 좀 영화 보는 날이면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영화관에서 한 5시간 정도는 먹여야 돼 응 만약에 하루에 쓰는 날이 하필 그날 우리가 맛있었어 저녁을 저녁에 3천원 남았어 그러면 편의점 가서 3천원에 맞춰서 먹는 거야 응 맞아 진짜 근데 어떨 때는 컵라면 하나 과자 하나 나눠 먹을 때도 있었고 근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맞아 그렇게 해야만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응 응 여름 겨울엔 힘들어 가을 봄에는 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여름 겨울이라 어디 안 들어오면 줄 거 같거든 응 그때는 상대적으로 카페를 가게 되기도 하고 영화를 보게 되니까 밥 먹을 돈이 부족하거나 이래요 저희는 근데 항상 이거 강추하는 게 좀 궁상맞아 보일 수는 있는데 재밌다니까요 추억이 돼 추억이 돼요 저희는 아직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힘드시면 길게 안 하시더라도 한 번이나 뭐 하루만이라도 하루나 뭐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색다운 데이트에요 응 어디 뭐 여행 가듯이 응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여행가서까지 아끼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응 응 근데 그런 건 있었어 만약에 이번 주에 여행이 기획돼 있어 응 그러면 이번 주는 2만 원으로 버텨볼까? 이러고 이렇게 그거는 그리고 넘겨가지고 특강 2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김나무 진짜 추억이다 그치? 응 그걸 언제 하겠어? 그 가난한 시절이 그때밖에 없지 않나? 응 학생 때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 지금 생각하면 나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절대 못 하겠지 그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도시락 싸서 놀러 가고 이런 거 응 뭐 도시락 누가 더 잘 쌌나 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도시락이 더 비싸지 뭐야 어 근데 이건 그거 있어 엄마 카드 쓸 수 있어요? 산법적으로 난 내가 사도 됐어 그래? 나는 엄마한테 김밥 만들어주는 거 엄마 아빠 것도 만들어주잖아 엄마 카드 그래서 그러니까 그 3만 원이 정말 뭐 힘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제안을 걸어본 거죠 응 그러니까 놀이식으로 응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화덕비자 먹으니까 생각이 됐네 그러니까 화덕비자는 진짜 귀한 음식이거든요 저희 진짜 가끔 나도나도나 그런 거 옛날 영상 보시면 하실걸요 응 크리스마스만 먹어요 진짜 생일이랑 자주 가는 화덕비자집도 있거든요 응 왜냐면 특별한 날 가야 되기 때문에 응 집에서 먹을 수 있을지 몰라 나 그때 응 왜냐면 화덕비자는 집에서 먹으면 원래 맛이 없어 배달 시키면 맛이 떨어지는 음식들이 있잖아 응 최고봉이라고 보면 돼 응 근데 이거는 그 매력을 지켰는데 놓자마자 오 뜨거워 뜨거워 뜨거울 때 먹을 수 있잖아 와 이거 이거 있잖아 아 육골러랑도 잘 어울린다 음 음 음 진짜 3만원으로 살 시절이 있었는데 응 여러분들 진짜 한 요즘 시절 맞춰서 솔직히 3만원은 좀 그렇고 요즘은 진짜 안돼 그때랑 물가가 많이 달라 그때는 막 5년 전, 7년 전 이러니까 응 5만원 정도 지금은 진짜 5만원 해도 빠듯해 진짜 5만원 해도 그리고 그때 3만원으로 살도 소위서 연예기간 내내 3만원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게 한 뭐 한 3개월인가 있었어 짧게 응 맞아 짧았어 근데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응 솔직히 다 재밌었는데 어떡해 난 오빠 눈빛 다 재밌어 어떡해 그런데 근데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그때 재밌었어 영화관에 하도 오래 있으니까 무슨 영화가 개봉하는지 다 알고 응 그리고 어느 카페가 싸고 어느 카페가 편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다 알고 그때 진짜 화덕비자 귀할 수 밖에 없다 생각 보니까 그럼 그때는 카페에서 디저트로 허니브레드 먹었어 그래 그 시절이에요 마카롱이 어딨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화내 화내지 마 왜 화내 허니브레드를 먹었다 카페에서 지금도 허니브레드 먹어 사람들 허니브레드도 파는 데도 있어 그게 없다 그러네 요즘은 아무 카페에도 프로포탈지 근데 진짜 진지하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런 류의 냉동 피자들이 있잖아 응 근데 얘는 그 진짜 화덕의 끄음이랑 불향을 담은 게 얘가 좀 메리트가 있네 응 이거 좀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 응 재밌는 얘기 해봐 또 재밌는 얘기? 응 특명 흥미를 웃기다 흥미를 이끌어내라 아빠가 왕도마뱀이면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너무 웃기잖아 고모도 도마뱀 아니지 아빠가 왕도마뱀이라니까 고모도 도마뱀이네 아빠가 왕도마뱀인데 어떻게 고모가 도마뱀이야 아빠가 왕도마뱀이면 고모도 왕도마뱀 탈락입니다 흥흥 죄송합니다 전 피자 다 식었어 지금 어떡할거야 내가 뭐 그쵸 사실 오븐 스파게티 말고 라자냐 같은 것도 잘 어울릴거야 잘 어울리시 응 약간 진짜 맛이 그 계열이에요 이탈리안 계열 응 이 맛이 약간 딱 그 맛이야 제가 2016년도인가에 엄마아빠랑 이게 다 옛날 얘기만 주로 이제 나이가 있으신가봐요 옛날 얘기만 하는 것이 이게 안할래요 아니요 아니요 하세요 2016년도인가에 유럽여행을 갔어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 처음에 했을 때 응 제가 스스로 편집한 건데요 진짜 편집했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여러분 그때 저 예뻤어요 봐봐요 촬영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거 보세요 그래서 얘기가 딴 데로 샀는데 그거 제가 와 INFP라서 정량이 물론 INFP를 못해 놓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무슨 일이 없었는데 유럽다 이러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스위스 왜 소리라는 거야 파리를 갔었는데 이탈리아에 가면 요런 빵들을 이렇게 막 가게에서 이렇게 팔아 이렇게 툭 쌓아가지고 다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빵을 쌓아놓고 팔아? 빵이나 약간 아니 요 피자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 안에 루꼴라를 잔뜩 넣고 이렇게 약간 햄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돌돌 말아 샌드위치처럼 팔아 그걸 이렇게 우리나라 일도 김밥 김밥천국 있듯이 지나가면 꽤 보여요 그 맛이야 요거 특히 이거 딱 그 토마토소스 맛에 그 빵 식단 맛이야 진짜 정확하게 그 맛이야 진짜 딱 그 맛이야 딱 그 이탈리아 김밥천국 같은 맛 이탈리아 김밥천국 응 근데 이탈리아는 음식이 다 맛있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파리는 솔직히 다 맛있진 않았거든요 크루아상은 진짜 다 맛있어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다더라 응 근데 이탈리아는 진짜 다 맛있어 이탈리아 음식은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구석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가 이탈리아 갔다 온 사람이나 응 아니면 일본 응 그런 데는 아 음식이 다 너무 좋다더라 이런 얘기는 하는 거 같아 맞아 아니 진짜 여러분 이탈리아나 파리 이런 데 가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안 뒤져보셨을 거를 아니 아니 나는 INFP라 공감이 중요한데 나는 공감보다 피자가 중요한데 다 먹었어 또 대표 봐 본인은 ENFJ잖아요 근데 엊그제 콩 BTI라는 걸 했어요 콩 BTI 아 그 이름이 콩 BTI야? 응 내가 콩이 됐을 때 내 MBTI는? 이런 건데 거기서 ESTJ가 난 거예요 근데 ESTJ는 저랑 극과 극이래요 선영이는 똑같이 났어? 콩이 됐을 때도? 어? 난 어쩐지 오빠가 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우리 집에서 콩이야? 응? 잘 안 맞는.. 안 맞는다며 S는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마저 영화를 보면서 먹었거든요 물론 다 먹었지만 다 먹었어 이제 본인은 하나 더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잖아요 그러면 저거 돌리는 5분에 5 에어프라이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약속히 기다리니까 일단 더 먹었을 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빼맨이 나도 나도 이고요 여러분들도 장바구니에 들어가셔서 오뚜기 모래서 저희처럼 맛있게 지켜주고 감사합니다 30분 해도 꼭 시켜줄게 정말 더 맛있네요 길거리는 것이 멋진한 supports 중앙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